S.W 잠깐만 한명 더 내려오고있어 게임이니 14말고 어 야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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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일단 뒤로 거기 말고 거기 말고 반대 아이 잠깐만 일단 일단 지금 어 그쪽 그쪽 어 거기 아 올라가고 싶다 여기 안오나? 저쪽 컴바스틱 저쪽 컴바스틱 뭐야 왜 안 꺼 꺼져 꺼 꺼 꺼 꺼 꺼 꺼 꺼 차고 쪽에 차고 쪽에 한명 차고 쪽에 한명 아 제발 아 옥상에 내리려고 했는데 차고에 차있어요 다시요 북쪽에 내림 건너편 어디에 떨어지? 차고 집? 내 옆 차 하나 안보이는데 불러준다 낀다 내 옆에 말소리 안들리? 안보이 건너편에서 보고있어 어 얘 나왔다 아 아이 이동했다 내 앞집으로 노란색 핑해 이동 내 집 드롭 여기 두놈임 두 오 하나 저 바로 건널게요 두놈 자잡음 두놈 자잡음 아 한명 남았네요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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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남아 여기 네명 떨어지는데 저 한놈이 어디가 있을까요 한놈이 어딘지? 제가 첫번째 눕혔던 애 아직 안죽음 여기 근처에 있긴 한데 어디가 아니에요? 아 저기있네 저기 한명 어디있냐? 한명 있어요 아직 아닌데 집안에 짱박해 있는거 아니야? 아 이거 또 화장실 빌라니면 좋겠니? 그럴거같지 혼자 나와가지고 내가 살살 때려줄게 살살 죽여줄게 나와라 솔직히 에이 진짜 살살 때릴게 나와라 얘 왜 안올라가져 아 그러니까 얘 파밍을 안했구나 내가 안보여 나 화장실 빌라니일거 같은데 얘 느낌이 불안불안 불안불안하다 전인 괜찮은데 그쪽에 떨어져가지고 그쪽에 있을거같아 그쪽 저쪽 반대편도 이렇게 떨어져서 저희도 어 삼쪽 꿀 적힌줄 알았는데 어이구 없다 저거 안보이네 있다 발견 내가 어디 이게 잠수인데? 나간거 같은데요 그냥? 세명 죽어가지고 나간거같음 여기있냐? 담벼락에 딱 붙어있어 그냥 가다가 아 세명 죽었는데 나가자 해고 그냥 나간거같아 어 고추가우라도 뿌리지 저 붕대 다섯개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리고 벡터 250발 있다 미친거 아니야? 저 주세요 저 터미건 씁니다 어 반띵? 반띵? 어 뭐야 7미리 7미리 아 9미리 드림 헤헤 어떤 쓰미걸? 부스스 먹을게 없어 미니나 이런거 쓰시는거 안있어요 아? 대탄하고 보전기 있어가지고 스나요? 저 스나 보전기 있어 네 스나 아까 소음기 누가 누가 있다고 했죠? 미 오케이 먹으러 가 미 에이 이 아저씨 도로에서 뭐하시는거야? 맞다 저 마우스패드하고 키보드 하나 샀어요 오 뭐 샀어요? 마우스패드 로지텍거 새로나온거 그 G640 뭐지? 어 그거 이거 이거 내가 지금 쓰고있는거 비슷한거에요 크기 거의 이것보다 조금 더 크고 엄청 좋대요 패드가 근데 약간 슬라이딩 패드라고 하던데 저는 큐식의 헤비는 약간 브레이킹 패드인데 그래서 약간 고민이 미끌미끌거릴거 같아서 어 사운드 QSR 썼을때 미끌미끌거려가지고 짜증났거든 그 수상도씨 사운드 갑시다 죽이셔 오케이 그럼 저 수상도씨 먼저 붙어있을게요 키보드는 그거 시켰어요 G프로 G프로 키보드 음 한번 써볼 로지텍 키보드 아직 써본적이었거든 저도 예전에 써보고 굉장히 그 그 사무용으로 써봤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그 말고 게이밍으로 한번 제가 다른데 다른사람 집가서 써봤었는데 아 생각보다 구려가지고 안쓸려고 했는데 어 이왕 마우스패드도 바꾼김에 키보드까지 바꿔서 전부 로지텍으로 깔맞춤해놓으면 로지텍에서 후 뭐야 스폰이 들어오지 않을까 노림수 자체 스폰 해가지고 그냥 싸그리 로지텍클로 다 샀어 도외로 그리고 로머지 그 소리가 작더라고 청축의 변형으로 만든 거라서 약간 클 줄 알았는데 갈축하고 적축사이 정도였더라구요 네 저거 사람 아니야? 금방 언덕 넘어갔던거 사람 보였던거 같은데 210에서 SW 사이에 저기 한 560 여기여기여기 사람 이 집 2층 쉿 오케이 아 확인 왠 그러자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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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글로 간다 1층에서 한 명 글로 가요 어 들어간다 잡았어 잡았어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안에 있어요 안에 그 건물 안에 네 훈님 건물이야? 네 훈님 건물 이 건물엔 없는거지 모르겠어요 그 건물은 모르겠는데 훈님 건물 아까 어 그 건물 있어요 그 건물도 2층 있다 2층 있다 그 건물 2층 1층에도 하나 1층에도 1층에 둘 하나 기절 어 야 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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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2대 걔 걔 피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원 여기 화장실 라스트 원 안사님 아 안사님 2층 2층 내려간다 계단 내려간다 한 명 그 건물 둘 하나 더 기절 어 한 명 더 있어 뭐야 기절이야 오케이 라스트 다운 나이스 어 내 쪽 온다 내 쪽 온다 얘 뭐야 얘 뭐야 죽었어 죽었어 사망인데 바로 그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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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아 뭐야 이게 얘들 뭐야 바로 사망이야 뭐야 아니 왜 혼자 다녀 얘들 전부 다 좀 앞으로 가주실 여기 5탄 개많이 남음 저도 5탄 개많이죠 보급품 찍어드림 보급품 보급품 노란핑 근데 왜 따로 있냐 보급품 있는데 가봅니다 노란색핑 약간 해안가 붙은 다음에 수영해서 가봅 사비를 필요하십니까 나 저어 필요하네요 완전 이거 소리는 이거 아 저기 있는데 너무 멀다 보급 언덕이 있다 빨핑 빨핑 통소리 오케이 보급 먹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개멈 여기 여기 노란색핑 노란색핑에 보급이 있거든요 아 좀 빠이 멀구나 됐고 감? 어차피 절로 가야됨 저집 저집 먹으면 좋아서 가실 가실 갑시다 둘둘 둘둘 아 일단 제가 태우고 갈게요 아임 뭐 둘둘 나눠도 되고요 빨핑이 일단 중점이 안쓰 넵 일단 노란색핑으로 갑시다 여기 여기 위에 있었어요 여기 있다 아 부들부들 어 에민사구 에민사구 게이드 저희는 이 쯤 먹고 있음 일단 한 번 돌게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안 살려있어 칠탄 좀 있으신 분 한발도 없어 칠탄 여기 있네요 우물 오빙 30발 준다는 사람 어디갔죠? 준다는 사람 어디갔죠? 보정기 드림 보정기 드림 보정기라도 온다 온다 W 올라간다 285 3대 시야 갖고 안 돼 그럼 저도 삼중지 같이 가 누워서 오는 거 봅시다 프레임 테스트 중 저랑 빵댕이 좀 때리고 싶게 느꼈네요 승나 385 3대 사니 아까온다 아까전에 올라간다는 개들인 거 같은데 음.. 시크 차온다 차온다 W 쾅쾅쾅쾅쾅쾅쾅쾅 1 개절 모야평사 1 킬 네있어 개꿀 산이의 애들 아닌거같아 일단은 좀 보고 있을게요 보급 가깝다 60 한 200m 앞에? 200-300? 여기가 가도 될거같아 응 가도 될거같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리가 너무 좋아요 굳이 저희가 보급 안 먹어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난 스카나 엠포 여기 스카이 차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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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누구 도악해 고기 다시야 다시야 나이스 엠이 싸고 좋아 다 터뜨리네 어 파이베이 여기 파이베이 어 쏜다 누가 쏜다 나 쏜다 위쪽같은 285 엄청 머리를 쏨 아 저기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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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285 나무 뒤에 나무 뒤에 가만히 있는거 적은거같은데 쏘샘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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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스같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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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두 대 두 대 빠졌어요 뒤로 네 저 8배율밖에 없잖아 거기 8배율 있어요 거기 4배율도 시체에 있어요 첫번째 터뜨렸던 차 시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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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위에 차있네 엠이 사고 좋아 너무나 좋아 계속 쏘는데 우리 헤드 두대 쏘는다 계속 280은 300에 계속 쏨 어 뭐지 뒤뒤뒤 뒤뒤 뒤뒤 S210 S는 좀 멀어요 빨리 빨리 뛰어온다 아 예 불달린다 S 먼저 처리하는게 나이들 뭐라고요 음 저 건물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눈저있네 앰프 필요해요? 여기 앰프 있는데 앰프 말고 혹시 스카 있어요? 스카? 스카 시체도 있어요? 저기 물 건넌다 물 건넌다 S195 건넜다 거의 건너계세요 스카도 있고 건넜습니다 두명 S195요 S195 S195 지금 도로 막 건너 올라옴 앞에 나무에 붙어졌어 안 돼 아우 딴 데서도 쏴야 딴 데서 나 왜 체크 안되냐 여의도 여의도 저 나머지 여의도 건넜어 여의도 있어 이쪽으로 건넜어 나 안보임 지금 건너는 중 한 명 건너는 중 우리 여기 안이 이동해야돼 오케이 우리 아까 가려면 삼척집 먼저 먹는게 좋을 듯 노란핑 하나 뚝배기 이거 이거 대체하는거보다 그냥 움직이는게 날듯 여기 스카 못먹겠는데 그럼 왜 엎드려 아우 템 많다 좋아 얘네 풀템이야 뭐야 불맛인데 가죠 갑시다 갑시다 아 그러자 아 저기구나 근데 두 명 머리 없어요 예 머리 없네요 한 명 또 건너고 있어 불안해 불안해 우리 그냥 가는게 날듯 얘네들 굳이 견뎌 필요없음 빨리 오셈 빨리 오셈 빨리 오셈 빨리 오셈 빨리 오셈 우리 원래 차 어디감 여기 안에 있어 둘다 파킹시켜놨어요 얘네 얘네 빠지는 중 얍 치이는 소리 진짜 크 개웃겨 두 번 치웠는데 기블러니 밑에 누구 오시죠 이거 3층집 보급 뭐죠 네 3층집 좋아좋아 3층집 있을거에요 지금 사람이면 있을거에요 없는데 오 여기 보급있다 보급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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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양각 양각 se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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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각이요 집안에 들어가 먼저 하나 기절 산쪽에 기절 살려주세요 양각이야 양각이야 으아 살았다 보급 아주 하나 개피 보급 하나 개피 하나 기절 나이스 피 좀 먹을게요 보급쪽에 하나 더 사니에 하나 기절시켰고 보급 보급 다운 보급 다운 예 사니에도 다 끝 뭐야 다 잡았어? 살살 싸웠어 먹을 것 좀 산이에들이랑 팀인데 일단 어 M2사다 M2사 껴야지 자기장 안에서 애들 오고 있지 않을까요 S247 차차차차차차차차 240 온다 3명 다운 3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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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깝다 N2 상위에 거 먹었어요? 차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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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저거 시동 계속 걸려있어 아 시동 자기장 뭐야 누가 쏘는거에요 여기 위에 저 걸어서 갈거에요? 차 있어야 돼요 여기 엄폐물 거의 없는 지형이라서 차 무조건 들고 가야돼 SW 있다 자기장 라인 끝에 있는가봄 SSS 네 저희 그냥 미리 안쪽으로 들어가죠 아 먹을거 얼마 없는데 이거 이걸로 되겠지 뭐 봅시다 제가 훈이껏 가죠 저.. 아 이거 이 집 먹으면 좋긴 한데 저 집 뚫어보죠? 오케이 있다 100% 있다 무조건 있다 100% 아닌거 같기도 너도 있음 없는데? 2층에 있는거 같음 차차 엄청 많이 박혀있어 수루탄 한번 까볼까요? 수루탄 한번 까볼까요? 깔게요 수루탄 2층 2층에 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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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쪼고있다 오케이 땅 걔 혼자 밖에 없는가봐 한 명 있어? 예 혼자 여기 계단 보고 있었음 210x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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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에 두 파티 싸우고 있음 발견 남아 나 거기다 210x2 능선에 대가림만 계속 꺼내고 있어 확인을 다 확인 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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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좀 더 앞으로 가 오케이 이 집 춰다 아 이 집 걸린다 아니 안갔대요 여기 여기 걸트면 돼요 저 파킹좀 해요 제가 차 파킹해놓고 좀 더 엄폐물 쓰죠 굿 저기 W 285 멀리 보인 보인 돌 바위 왼쪽 쏘는데 확인 확인 쏘는거는 240 엄청 멀리 255 이동한다 안대 내려온다 내려온다 하나 개피 하나 기절 나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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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두뇌영 라스트 둘 210x2 210x2 195 소음기 나 앞으로 붙어볼게요 두명 돌 왼쪽 돌 뒤에 있지 않을까요 돌 돌 돌 앞에 돌 돌 돌 돌 한 명 더 아닌데? 아 저 있다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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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차판 이기고 시작합시다요 깔끔하게 늘 깔끔 뭐야 이기자마자 튕겨버렸어 배그 뭐야 이거 됐어 1 5 아 3